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비입니다 주문진 방파제에 와있습니다 이번 컨텐츠 도다리를 잡아서 맛있게 먹어보자 오늘의 게스트 싸미윤 안녕하세요 싸미윤입니다 살짝 저런 거 같은데 알았어 직장해라 야무지게 잡아서 나이스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있게 사람들도 낚시를 많이 하고 있고 3마리 정도만 딱 잡자고 화이팅 입질 온다고? 철회 때 계속 움직여 봐봐 어어어 OO 야 잡았어 잡았어 야 뻥치지마 아 진짜 내가 잡았다고? 나 느낌 밖은 거 같은데 아 이 wonderful 들어봐 들어봐 도다리 도다리 또다리 야 뭐야 광화 아니야? 나도 나도 어디 있어 이거를 오씨 깜짝 놀라라 저의 방화물에 첫번째 왜? 뭐야? 인공같이 생겼네 세상 맛없는 황어래요 잡아도 버린다는 그 정도로 맛요 먹김있게 먹김있게 적어줘야해 보리멸 보리멸 도다리 두 마리 아주 사이좋게... 가셨어요 이번 요리는 도다리 물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에요 너무 배가 고프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, 양파, 상추, 깻잎, 고추, 소면, 얼음, 초장, 물, 볶음, 깻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섞어주면 돼요 물, 초장 두 통 다 팍팍 넣어줘야 돼 와, 엄청 진할 것 같은데? 음, 많이 찌네 많이 찌네? 음 찐합니다 두 통 와, 초장 두 통 완전 찌네 완전 우리 스타일 완전 베리 나이스하네 베리 나이스하지 지금 밥도 말아먹고 싶어 아, 진짜 많이 말아먹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아니면 다 먹고 나서? 다 먹고 국물에서 이제 솔직히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 정도 맛이지 사 먹었으면 이 정도 포탬은 안 나와 인정? 아, 솔직히 그건 인정 자, 들어갑니다 이야, 이거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밥만 안 먹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호불호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물회를 되게 좋아하는데 소면까지는 괜찮아도 밥은 조금 이게 뭔가 막 맛있다고 말하기엔 조금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맛은 아,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오늘 어땠어요? 너무 좋았습니다 베리 나이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로?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요 정말 솔직하게 지금 카메라 없었으면 그냥 원샷으로 먹지 않았을까? 먹어봐, 이 새끼야 어서 구라라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빠잉 꾸꾸 꾸꾸